안녕하세요, SF9 찬희입니다. 지금 여러분들 너무 좋죠? 원래 이렇게 코믹 스탭들도 많이 안 나오는데 저기 사람들 너무 많아, 지금 보려고. 그 정도로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. 그리고 분명히 요즘에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. 그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뭐였어요? 저는 근데 옛날부터 진짜로 코미디 빅리그 한 번 나가보고 싶었어요. 애매한데? 사실 신서유기 나가고 싶습니다. 아, 캣슬드입니다. PD님 보고 계시죠? 섭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잠깐이라도 좋아요. 아, 그리고 이제 왔으면 스카이 캣슬도. 명대사를. 한 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? 네. 이제 상대 배역이 없으니까 제가 헤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누가 봐도 제가 헤나 느낌이 좀 나니까. 그래, K 닮았다, K. 저는 K를 닮았지만 헤나라고 생각을 하고. 아, 예. 한 번 가볼게요. 내가 소음 팔지. 우리 둘이 같은 거 하고 싶다고 말했었는데. 2천 원짜리 팔지가 뭐가 대수라고. 도대체 누나한테 난 뭐야? 어! 어! 도대체怎么样? 감사합니다.